CHB 크리스탄 헤롤드 CHB 크리스탄 헤롤드 방송은 크리스탄 헤롤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h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탄 헤롤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종령처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게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려며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당시에 존재했고 현존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일곱 교회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유형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일곱 교회의 유형의 스타일의 신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또 우리 교회는 내 가정은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인가 저는 원컨대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써져 있었는데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예요. 농업과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주국 17년의 대지인이 일어나서 도시가 폐화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가 한때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화가 됐듯이 그러나 그 다음에 새롭게 이 도시를 세우는데 당시 로마의 티베리에서 황제가 재건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기 위한 그 황제의 상이 서 있고 황제 숭배가 의용화된 그런 도시예요. 또 오상숭배 뿐 아니라 유대교의 피팍이 극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존재하면서 믿음이 잘 자랐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교세도 약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브라델리 러브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구조선의 사명, 방주의 사명을 안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하는 사명과 구조선 타고 나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라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거예요. 게시록 3장 7절 8절에 이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루가고 진실하사 다위대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기가 가라스되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넘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그루가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다위대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루가신 주님의 모습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머리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 같다고 게시록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에요. 머리털의 희귀가 양털 같애 죄는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세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에도 안되고 불의와 타협에도 안됩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주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루는 진실하신 주님은 세상 동조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한 번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예수님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이라도 닫혀있는 문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옷자락 잡으면 우리 주님 앞장 세우면 그 마스터키로 다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아내가 문을 잠그고 시장 간 사이에 남편이 출근했다가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고 왔다는 걸 알고 집에 와보니 그 집에 철문이 잠겨있는 거요. 남편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 남편이 과거에 씨름 선수였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철문을 그련데도 철문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속이 타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철문 앞에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보고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철퍼등 여니까 그 육중한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강한 존재라도 씨름 선수라도 소용이 없어요. 열쇠가 없으니 철문 앞에 쩔쩔매는데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아내가 마스터키를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철거등 하면 열리는 거예요. 강한 자는 열쇠가 진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다위대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마스터키 인생의 마스터키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굳게 닫힌 천국의 진정은 그 앞에 동물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들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주님께서 믿음의 열쇠 십자가 열쇠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넘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죄인된 우리가 천국문에 서 있을 때 그 천국문 누가 열어줍니까 세상의 어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공로로도 안 됩니다. 철학과 도둑으로도 어떤 권세로도 열 수 없는 천국문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천국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공로예요. 코리더저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대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는 수영 코치가 있었는데 하루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2시간 넘어도 잠이 안 오니까 뒤척뒤척하다가 아이고 내가 수영이나 하자 수영하면 몸이 좀 피곤해지면 또 잠이 오겠거니 하고 수영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건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풀장 위에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따라 달빛이 보름달이니까 환하게 비춰오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등을 켜지 않고 다이빙을 하려고 발판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는 양손을 쫙 펼쳤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보니 그 달빛에 비춰서 벽에 자기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게 완전히 십자가형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멈춰서서 그 십자가를 한참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코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무실론자가 되어있지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에 비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 생각이 나면서 뛰어내릴 생각을 못하고 그 십자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왠지 다이빙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려와서 풀장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차고 딱딱한 감축이 발바닥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풀장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을 내려와서 알아낸 거예요. 전날 밤 풀장 관리인이 물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빙 했다면 그것은 머리부터 뛰어드는 거니까 그냥 목뼈 부러지면서 죽는 거죠. 죽음의 다이빙 아닙니까? 벽에 비친 십자가가 이 코치를 살린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 목숨 건져주신 내 생명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풀당 바닥에 무릎 꿇고 험역게 울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달빛 아래서 풀장 바닥에서 두 손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은 일생을 종이 후에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스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껴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닫혀진 그 육중한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불을 짓는 하나님의 자녀를 왜 발을 동동 구르게 하며 안타깝게 하겠느냐 십자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생활의 모든 닫힌 문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아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대활란 기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믿음의 열쇠를 부여잡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엘리아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있다가 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고 땅 열매를 메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땅의 한인교회를 통해서 미국을 회복시키는 대부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 땅의 대부음을 위해 미국이 문의된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내가 쓰임받는 의의 변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이 땅의 대부음을 일으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를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될 때 간절히 구할 때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우리의 모든 육체도 고치고 병든 땅을 고치는 역사 우리 앞에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사업의 문도 성공의 문도 형통의 문도 전도의 문도 병든 사람에게 건강의 문 축복의 문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빌라델대와 교회를 하는 주님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처럼 모든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주셨는데 빌라델대와 교회는 한 달란트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가장 작은 달란트를 받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일 했다고 했어요. 은사도 적고 사람도 적고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그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은사가 적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능력도 은사도 보잘것없음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적은 능력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빌라델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풍토와 전통을 남겨놓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여러분 황제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거기다 유대인의 피팍이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교세도 약한데 거기서 던전하게 믿음 지키며 복음 전환이 우리 주님이 감동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대 교회는 내 말을 지키며 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했어요.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흠악하고 옴난하고 패혁한 세상 속에서 그룹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온갖 유혹과 신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그룹한 신부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드라마 하나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걸 안 보리라. 목사님 연초에 참 이렇게 가정에서 일천번째 예배 드려라 했는데 이걸 못하고 이거 끝나면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다시는 안 보고 성결을 결심했는데 그냥 가게 가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드라마 나오는 시작일에 봤더니 더 재밌대요. 이래가지고 지금 못 건드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마치고 와가지고 TV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저녁 12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손안고 그 다음날 직장 나가야 돼. 일찍 주무세요. 9시 10시 딱 주무시면 그 다음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면 주님 이름을 아침에 했떡이 전에 부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 유혹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은 브라들리 러브예요. 형제사랑 이름 그대로 서로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권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가짜 사랑이 있다니까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가 한 소년이 스케이트에 그냥 물에 빠진 거예요. 얼음이 갈라지면서 빠졌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가서 건져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이 줄을 묶어가지고 나무에 묶어서 가더니 그 소년을 정말 구사일생으로 건져낸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용기에 대단해서 박수를 치고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소년이 해낸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느냐 하니까 그 소년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 글쎄 저 빠진 애가 내 스케이트를 타고 빠졌잖아요. 자기 스케이트 타고 빠졌다가 스케이트 때문에 건졌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저술한 토마스 모어가 사형언도를 받고 마지막 재판관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됐는데 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관님,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당신과 친구로서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게 사형언도를 내리지만 스리반을 죽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고 변화되어 보금전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갔을 때 스리반은 손잡고 함께 황금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천국에서 당신과 만나 함께 손잡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재판관이 의아한 거예요. 이 토마스 모어랑에 내가 지금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당신의 나에게 그런 호의적인 말을 합니까? 이럴 때 토마스 모어는 웃으면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혼 사랑하는 열정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 보내고 뜨겁게 전도하고 어려운 중에도 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구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 들어오기 전에 입당하기 전에 경제공황이 시작되고 모든 것을 긴축해야 되고 장론인들이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머리 삼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줄이되 우리는 선교사를 줄여서는 안 돼요. 선교사에게 지원한 그 숫자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액수는 조금 낮춰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숫자는 그대로 두세요. 파송 선교사는 물론 우리가 돕는 선교직 교회 수를 절대 줄이지 않기로 당해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와 구제 베푸는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해주는 거예요. 추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곤도를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를 활란 가운데서도 지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빌라달대학교에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건물도 주시고 이 한 블록도 선교관, 교육관, 복지관, 안식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히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빌라달대학교의 또 다른 칭찬은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신앙의 절기를 지킨 교회입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이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생명 걸고 올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태양에서 사원교회 불의와 태양에서 길거리 뛰어나가 부서설치하고 동승의 서명운동, 저지운동을 위해서 몸바쳐 숨겼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칭찬해 주신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켜 작은 능력으로 큰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존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을 살펴봅니다. 게시록 3장 9절 시작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정절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유대교회에 피파가는 자들이 희한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역사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역사적으로 주님께서는 시련 중에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 지키는 성도에게는 그 대적들이 굴복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불레새 사람들 그랄라왕 아비멜렉 그 군사들이 우물 파면 쫓아내고 우물 파면 쫓아내고 4번을 쫓겨가도 끝까지 양보하고 주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백배의 소출을 주면서 그랄라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와서 무릎 꿇고 화친하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요셉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종사리 옥사리 억울한 일에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더니 마침 내 총리가 되어 그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고 철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시록 3장 10절에 약속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커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은 그 교회는 장차 대환란에서 보호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요한계시록 6장 6절에는 셋째 인을 떼는데 끄문 말이 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굶으면 얼굴이 시커멓이 되는데 끄문 말은 대기건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건이 오는데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런데 당시에 말이 먹는 하루 식량이 밀한대 보리석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말이 먹는 식량 구하기도 힘드는 시대가 온다는 대공황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남류는 성경의 믿음을 상징하는 항상 포도주는 항상 성령충만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충만한 삶을 살면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환란에서 보호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10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란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요로 오래냐 기근의 날에 모두 굶지리는데 하나님이 교회 물질 축복 줘 그 물질 갖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그렇게 예수 믿도록 여러분 우리가 물질 갖고 얼마나 전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금 전하기 위해 그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근시에도 그 사업장이 잘 되도록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온 세상에 무서운 기근의 날이 닥친다 해도 믿음의 감남류를 예비하고 성령의 보도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교회와 성도는 흉년시에도 도리어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무수운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아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리시네가 말할 때까지 하루에 두 번 까마귀가 와서 떡을 주는 거예요. 그 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는 거예요. 환란 속에도 사르바 땅에 가니 과부가 그 생명의 떡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떡을 주의종이 달란 갖다 주니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떡 반죽의 떡이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험의 뜻을 면하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뜻을 면하게 하리라. 끝까지 말씀 지킨 다니엘 비록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드락려사가 밴드고 풀묻불 속에서도 머리 틀어 하나 삼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애녹도 시험의 뜻을 면하고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시험의 뜻을 면하리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노안한 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에 비하여 자기와 온 가족을 환란의 때 시험의 때 보호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빌라델 뼈학교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땅에서도 기둥 하늘 아래에서도 기둥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빌라델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신앙의 종교를 지켜나가는 선거가 되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날마다 형통과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신혐의 때에 보호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승리로운 놀라운 축복자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1911 로미타 블러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언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내역은 년중 1,2회 정기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사역 전문성과 영성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크리스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일정은 8월 마지막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숨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 at christianherald.com press at 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종합미디어에 후원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체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seeheraldus.com se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헷새드 글로벌 미션교회 이바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신앙의 원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라는 여인이 그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서 한 번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의 인생이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음 속에서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그 리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의시고 그를 생각하시사 그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시몬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웨이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왜 멈추었을까? 나중에 두 아들 또 낳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줄려면 그냥 열두 아들 다 줘버리지 네 아들 주고 한참 있다가 두 자녀를 또 주고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성하려다 하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멈추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읽다 보면 그 한절 한절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유다를 낳고 리아의 생산이 멈추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그 리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완성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위대한 네 가지의 신앙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루벤은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 루벤 낳고 그 리아가 고백하기를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석사진 관점에서 보면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파노라마 파노라마 단지 리아가 남편에게 보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여인의 그 고백으로만 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상차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는 이 믿음의 단계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신앙의 네 가지 단계를 리아를 통해서 그의 자녀 네 아들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라는 것은 믿음 두 번째 신호원은 뭐예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의 단계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해서 신호원 들으신 들으신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 기도의 단계 세 번째는 내 일을 낳고 리아는 단지 개인적으로 내 남편이잖아 내가 세 아들 낳으니 나와 연합하리로라 한몸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대의를 하나님과 연합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레이 지파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로 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사냥의 단계 유다입니다. 이런 네 단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단계 우르벤 하면 아 믿음의 단계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드릴 자격조차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겠죠. 동참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 이게 아닙니다.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믿음에 대해서 물론 예배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 쪽에서 복고서를 맞춰서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문제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이지 예배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는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인데 첫째로 믿음의 단계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을 사용하게 합니다. 눈을 레아도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보라 보라 당신 눈을 열어 보라 믿음은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는 거예요. 누굴 보는 겁니까? 보라 아들이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요. 믿음의 출발은 눈을 통해서 먼저 출발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주요 원인한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는 먼저 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믿는 믿음의 신앙에 출발한 성도들도 일평생 우리는 믿음의 주요 원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분에게서 우리가 다른 데로 방향을 틀거나 초점을 옮겼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단계에서 눈을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마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려주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할렐리아 마음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눈을 사용하고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세 번째는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리아 어디에? 우리 영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인정했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에서 뭐예요? 우리 영혼에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사람이란 마음은 조속으로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할렐리아 야 네 마음 따라가다 내가 진짜 상처받아서 나 떠날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만약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이 조속으로 바뀌는 우리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우리 영혼 속에 할렐리아 영접하는 자 혹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례가 되는 권세를 준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리아 어디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영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들이 세렬 짓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그 영 속에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 둘째 아들 모르시 예수님께서 우리 체리에서 죽을 수 있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죽었던 영혼을 회복시켜서 이제 예수님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길 원하겠다는 것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영용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 영 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 드리고 영접할 때 그 주님은 성령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이제부터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날리야 그게 믿음의 출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내 영 속에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산이오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며 믿음의 법칙이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창백해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벌써 25년이 다 되도록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에 별같이 창백해 창백해 되기는커녕 아들 단 하나 한 자식도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해변에 바닷가에 모래를 보면서 네 자선이 이렇게 되죠. 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선이 이렇게 창백해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별을 보면서 아이고 내 자식들아 할렐루야 그 수많은 별이 자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에게 자식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사라야 너는 이제 살아라 아브라함이라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오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오미였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부터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열국의 아비야 아브라함 사라 당신은 열국의 오미야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바라봤더니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제가 속에 막 열정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우리 친체들이 와서 첫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도 성경 항상 이사회에서 해보면 네 장막태를 넓히며 네 처세히 장을 아프지 말고 널 리패며 너의 줄을 즐기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 열제라 이런 네가 좌우로 퍼지면 네 자손의 열방을 놓으면 황폐한 승업대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돌면서 그 지역을 돌면서 땅밟기를 했는데 7월 며칠 날 며칠 날 되면 우리가 몇 주 년이 돼 그때부터 우리가 작정 사실 돌아가면서 릴레 검식도 하고 하면서 매일 가서 땅밟기 그 땅밟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교센터와 신학교와 체육관이 세워지게 도와줄 수 없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빨리 전도에서 부흥해서 세계 열방을 성교하게 해서 성교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땅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신앙이 출발하냐 신앙이란 하나님을 악마하고 하나님을 못쓰서 사는 건데 하나님과의 신뢰의 바탕으로만 신앙이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영웅 속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바라볼 법칙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기도의 단계 따라합시다 기도의 단계 기도의 단계 신호는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의 단계 믿음에서 출발했으면 우리는 기도의 단계로 거쳐야 됩니다 기도의 단계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믿음으로 출발하여 기도라는 권한을 통해서 기도라는 인내를 통해서 기도라는 선자를 통해서만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계에서는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는 마음의 소원을 품어라 따갑시다 마음의 소원을 품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의 힘을 증거하고 최고를 많이 펴서 많은 영향을 줬지만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긍정의 최고가 아니에요 믿어 믿어 요사바당과 아하방의 전쟁을 하러 갈 때 미가야 선자가 불렀어요 야 우리가 나가 전쟁에 승리하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야 선자가 왕이야 나가 싸우셔서 아하방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버린 왕이었습니다 요사바당은 선한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방과 결탁해서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그 요사바당 왕 때문에 미가야 선자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하방이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겠네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자가 가서 싸워서 승리하겠느냐 승리하겠느냐 당신이 많은 선자들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을 참말을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모든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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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왕은 전쟁이 돼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하방에 포시 없어서 요사바당이 저 사람은 내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한번도 없고 항상 안된다고 얘기하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긍정 부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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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고난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기쁨도 그게 거기에서 출발한 긍정은 괜찮지만 모든 역사가 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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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안 일어나 괜찮다 괜찮다 뭐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소원도 어떻게냐면 내가 가진 마음의 소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빌리포스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속에 소홀두고 품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원은 우리 인간적인 내 욕심 내 어떤 그 야망에서 나오는 그 소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속에 내 소원으로 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에 붙들려야 돼요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내 앞에 저라도 해야 돼 형들이 내게 다 저라도 해야 돼 요셉이 스스로 막내 동생으로서 무시당하고 하니까 내가 형들보다 위에 올라서야 되겠다 아버지까지 내게 굴복시켜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냥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거나 신기하거나 아버지가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고룩한 비전 지금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환성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총리를 세워서 애굽국과 자기 부모 형제와 다 세계만미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준 거예요 이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소원 내 야마 이겁니다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내 소원을 품고 내가 그 소원을 품고 나가게 도와줄 수 없었어 그렇게 역사에 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구하고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요한복 15장 7절에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뭔지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역사에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리야 예수의 이름으로 네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하는데 기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고갈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역사에 날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적 있겠냐 꾸짖지 않으세요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안은 배화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어떻게 돼요 받은 줄로 믿으라 위대한 역사를 열기했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바로 이 기도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이미 그 기도를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 이미 응답되어 준 줄 받은 줄로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벌써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미 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담겨서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자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값을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합의 단계 무슨 단계? 연합의 단계 레이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레아야 하나님 그렇게 네 남편이 너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연합해야 돼 연합 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로 출발했다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 연합 나는 이 비밀을 알아 연합의 단계만 이루어지면요 물론 금요차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될 때가 있어 나는 군대에서 그 생활을 했어 그냥 하나님 보초서 하나님 싸제 버스 좀 한번 타고 싶으면 그냥 그냥 역사가 일어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너무너무 두껍게 군대 생활 33개월 나는 가는 날부터 유격훈련을 가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세 번 유격훈련을 했는데 요새 진짜 사회에 보니까 유격훈련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했던 걸 그대로 해 똑같아 똑같아 밤에 밤에 부대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야외 나가서 야외 나가도 군대는 다 보초섭니다 그때는 프라시 들고 성경을 길던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저는 군대에서 진짜 살아있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몇 마디 외쳐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 지금 RCT 훈련하고 지금 팀시빌 훈련까지 연결돼가지고 지금 제가 만시장이 되었는데 부대에서 벌써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괴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몸살 날 정도예요 하나님 좀 쉬게 했어요 벌써 부대에서 나온 지 한 일주일 다 돼갔는데 비가 오고 다 맞고 몸살 강겨나서 난리가 나서 하나님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에 응답해주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팀시빌 훈련인데 적기가 날아가다가 네 종양반 텐트에다 포탄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사람 1명이 죽고 물건이 뭐가 파견되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바쁘니까 너는 대륙군족이고 분대장이지만 너는 하는 거 없으니까 네가 죽은 걸로 해라 그래가지고 팀시빌 훈련 중에 제가 8시간 동안 하얀 시트에 가가지고 의무대에 가서 잠을 잤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저는 추원합니다 다이세를 만날 때 내가 이 세 아들 다이세를 만날 내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합된 다이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 안에서 연합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한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라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서록 지체가 되었네 교회 안에서 한몸을 이루는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도와 연합을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합하려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만 연합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교회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성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10편 51편 10절로 11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명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의 부하장수인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또한 그 우리 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인 살인죄를 저지렀을 때 그가 나중에 나단승자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책망할 때 다윗은 심상을 적심히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에 하나님 다 좋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내게서 성령을 거두고 하지 마옵소서 왜? 성령은 하나님과의 연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두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유다 따라서 찬양의 단계 찬양의 단계 레아가 되었지 않을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단계에 출발하여 기도를 통해서 성숙의 단계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진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유다가 유다에게서 뭐예요? 주권자가 나왔어요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자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예요 장자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요 넷째 아들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은 룰을 어기시면서까지 루벤이 아닌 유다지파에서 예수를 선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에서는 항상 찬양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찬양으로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모든 걸 다 몰아내기 제가 처음에 손목해 할 때는 맨날 기도하고 하루종일 뭐냐면 그 조그만 염소울이 옛날 염소울이었던 그 자리에서 다 치워버리고 거기서 맨날 찬양하는 거야 찬송가 1장부터 쭉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학교에서 갈 때는 찬송가 중에 아멘 아멘까지 합쳐서 12곡밖에 모르는데 성경 보기에 먼저 찬송 12곡 해야 20번이면 끝나 그 20곡을 하고 나서 성경을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딱 읽었어요 역사에서 사멸에서 목회할 때 사탄동에서 목회할 때 사탄동 사탄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찬송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버렸어요 찬송 찬송 뭘 찬양하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일하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신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와 지수카는 나의 언제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여와 막가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늘 인만으로 함께 하신 여와 삼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내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여와 샬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모든 피를 공급해주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책임져주신 여와 이래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나를 와서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여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깃발이 되시고 나를 승리해 하신 여와 미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주시는 여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랄리아 지금까지 해세드 글로벌 미션교회 이바울 목사님께서 위대한 신앙의 원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해세드 글로벌 미션교회는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90-8612 213지역 290-8612 해세드 글로벌 미션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태도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테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오렌즈 카운트 전도협회에서 제33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함께 운동하며 화합하는 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1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벨리 크리스찬 하이스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824-12110 714-824-12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윌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윌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부루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체어 연합 감이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 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록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상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단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주 예수 다스리신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듣는 것 1부 여기서 마칩니다 3시 15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 예수 다스리신은 저 거룩한 것은 이 땅에 관한 것은 함께 하시는 꿈 더 어둠없는 것 주께서 나의 눈 눈을 다시 써주시네 주님의 주무신 그 공도 잊고서 이 세상 불찍 젖사서 나바바바렸네 내 주를 떠나 살렁고 주 앞에 옵니다 나 오랫도 만나라도 조선도 들여라 우선도 들과 영원히 주 사랑하리니 철의 빛보다 갈등들 내 주의 빛이라 내 주님 예비하신 곳 저 영원한 집에 내 주를 떠나 살렁고 주 앞에 옵니다 내 주를 떠나 살렁고 주 앞에 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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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